지난 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부산 연재구청 영상정보회의실에서 연재구 공공미술 프로젝트 배산예술정원의 최종작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연재구 이성문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와 미술공예, 조각 등의 지역을 대표하는 연재문화예술인협의회 예술가와 함께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전체 사업진행과 전문단 작가와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연재문화체육공원 내 조성되는 배산예술정원을 통해 지역주민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문화형유의 기회와 예술저변의 확대를 기대해봅니다. 저형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가진 어떤 역사나 자료들을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곧 설치가 되는 조형작품으로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